여기 도커 컨테이너를 만드는 명령이 있습니다. 그런데 컨테이너를 만들 때마다 저렇게 복잡한 명령을 실행해야 된다면 얼마나 귀찮겠어요? 또 여러분은 할 줄 안다고 하더라도 동료들은 도커를 전혀 모른다면 저런 명령어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docker-composer.yml 이라는 이름의 파일을 만들고요. 거기에 왼쪽에 있는 명령과 똑같은 일을 하는 코드를 작성합니다. 그리고 콘솔에서 docker-compose-up 이라는 단 한 줄의 명령을 실행하고 엔터를 치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지금부터 이런 일을 가능하게 해주는 docker-compose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서는 docker 입구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docker를 전혀 모르신다면 이 수업을 먼저 보시고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docker-run 명령을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 줄 안다면 여기서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수업의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보죠. 여러분 워드프레스 아시죠? 설치형 블로그입니다. 워드프레스를 여러분이 docker 이미지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만들어서 실행하고 싶어요. 저는 워드프레스 도커 이미지는 컨테이너가 하나 더 필요해요. 뭐냐면 MySQL 컨테이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와 MySQL 컨테이너 두 개를 만들고 두 개를 연결시키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웹브라우저에서 워드프레스에 접속하면 워드프레스 컨테이너가 MySQL에 접속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그 결과를 가져온 다음에 그것을 웹브라우저에게 보내주게 됩니다. 이런 시나리오의 환경을 docker-compose를 이용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직접 치고 들어오시면 우리가 실습에서 사용할 명령어와 설정 파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커맨드는 명령어고 docker-compose-yml은 docker에서 사용할 설정 파일입니다. 두 개는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른쪽에 제가 사용하는 에디터와 터미널을 켜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커맨드를 먼저 실행을 시켜볼게요. 원리에 대해서는 나중에 좀 다져보고요. 일단은 실행되는 모습만 좀 보여드릴게요. 제일 먼저 워드프레스 .NET이라는 네트워크를 생성합니다. 저게 무슨 의미인지는 지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db라는 이름의 mysql 이미지를 기반으로 컨테이너를 만드는 run 명령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시키면 호스트에 db-underbar-data라는 폴더가 생깁니다. 그리고 저 폴더에는 mysql에 데이터가 저장되는 파일이 저곳에 저장이 돼요. 바로 이거 덕분에 여러분이 데이터베이스를 껐다가 다시 킬 때 실제로 데이터가 저장되는 db-underbar-data는 이렇게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를 껐다 켜도 데이터는 유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밑에 보시면 이 워드프레스를 실행하는 컨테이너고요. 이것도 실행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mysql과 워드프레스가 실행이 됐고 이 두 개의 컨테이너는 워드프레스 underbar-net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연결된 상태가 되는 겁니다. 워드프레스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파일을 호스트에 카피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그럼 우리 워드프레스에 접속을 한번 해보시죠. 워드프레스는 8080번 포트에 연결되도록 우리가 컨테이너를 만들었습니다. 로크워로스트 8080이라고 하고 접속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워드프레스를 설치하는 화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부터는 컨테이너를 눌러서 진행하시면 워드프레스가 짠 하고 생성됩니다. 저는 이렇게 복잡한 명령을 기억하고 있기가 쉽지가 않죠. 간단하게 컴포즈 업이라고 하면 이것이 실행되도록 하는 설정 파일이 밑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컴포즈를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생성했던 컨테이너들을 좀 지워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저는 docker-rm-pose 그리고 우리가 만들었던 앱을 삭제하고요. db 컨테이너도 삭제하고요. docker-network-rm-wordpress-net 해서 네트워크도 삭제를 했습니다. 그리고 생성되었던 폴더들도 지워버릴게요. 그럼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저는 docker-compose.yml이라고 하는 약속된 이름의 파일을 만들었고요. 여기에다가 내용을 붙여넣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아까 우리가 명령으로 실행했던 것과 똑같은 취지의 코드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이 복잡하게 뭔가 할 거 없이 그냥 docker-compose한테 야! 실행해! 업! 이라고 하면 docker-compose는 docker-compose.yml 파일을 찾아서 그 파일에 적혀있는 대로 동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실행이 시작이 됐고요. 이렇게 폴더들도 생성이 되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접속을 한번 해보죠. localhost 8080이라고 하면 이번에도 워드프레스 설치 화면이 실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docker-compose로 실행한 컨테이너들을 끄고 싶을 때는 docker-compose-down이라고 하시면 실행이 종료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를 그림으로 한번 살펴보시죠. 특히나 shell과 docker-compose를 비교하면서 메커니즘을 살펴보자고요. 제일 먼저 우리가 할 것은 mysql 서버를 만들어야 됩니다. mysql 서버 컨테이너를 만들면 bar.lib.mysql이라는 폴더에 데이터가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mysql 서버는 3306번 포트에 리스닝되게 돼요. 그럼 mysql 서버 컨테이너를 만들기 위해서 shell에서는 docker-run 명령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mysql 5.7이라고 하면 컨테이너가 만들어지죠. docker-compose 파일에서는 일단은 컴포즈 파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 파일에 버전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services라고 하는 지시어를 작성을 하시면 저 지시어 안에는 여러분이 만들고 싶은 컨테이너들이 들어오게 돼요. 우리는 이미지 mysql 5.7을 통해서 mysql을 생성해라 라고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만든 컨테이너의 이름을 줄 때는 명령어에서는 name 옵션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컴포즈에서는 저 db라고 하는 지시어가 바로 컨테이너의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하면 조금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 안에 파일이 저장이 되니까 컨테이너를 새로 만들거나 하면 데이터가 유실된단 말이죠. 그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컨테이너 바뀐 호스트에다가 저장한다면 컨테이너로부터 우리의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호스트에다가 db-underbar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를 저 컨테이너의 파일 in mysql과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쉘에서는 이런 명령을 쓰시면 됩니다. minus v 옵션을 쓰고 여기 현재 디렉토리의 db 데이터와 컨테이너의 bar in mysql을 연결한다 라고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고요. 이거 아까 똑같은 작업은 노커 컴포즈에서는 볼륨수라고 하는 지시어에 이렇게 db 데이터와 bar in mysql을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야 될 것이 저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저 mysql 서버의 유저네임, 아이디, 패스워드 뭐 이런 여러 가지 필요한 정보들을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가 minus 2 옵션을 써서 이렇게 컨테이너를 만든 사람이 제시하는 이 환경 변수들을 세팅하면 이 데이터들이 흘러들어가서 컨테이너가 만들어질 때 여러 가지 정보들이 세팅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과 똑같은 작업을 노커 컴포즈에서는 environment라고 하는 지시어에 의해서 저런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워드프레스 앱을 컨테이너로 만들어보자고요. 그러면 워드프레스 컨테이너에는 아파트 웹서버가 설치되어 있고 php가 설치되어 있고 바 따따따 html이라는 디렉토리에 이 php로 만들어진 소스 코드가 보관되게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의 컨테이너는 웹서버가 80번 포트에 리스닝되게 돼요. 이걸 쉘에서 한번 해봅시다. 도컬런, 워드프레스, 그리고 레이티스트라고 하게 되면 워드프레스 최신 버전이 컨테이너로 만들어지죠. 컴포즈에서는 이미지 워드프레스 레이티스트라고 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워드프레스 애플리케이션은 MySQL 서버를 이용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MySQL 서버가 더 먼저 만들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선행과 후행을 도커 컴포즈에서 여러분이 명확하게 할 때는 depends on이라고 하는 지시어를 쓰면 됩니다. depends on DB라고 하면 DB 컨테이너가 먼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워드프레스 컨테이너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에 앱이라는 이름을 붙이려면 네임 옵션을 쓰면 되고요. 그리고 앱이라는 지시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저 워드프레스에 바다다다 HTML에 접근하고 싶다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앱 언더바 데이터라는 폴더를 만들고 이렇게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요. 그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V옵션을 쓰고 볼륨스라고 하는 지시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앱과 DB라는 두 개의 컨테이너를 만들었는데요. 이 중에서 외부에서 접속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컨테이너가 있고 외부에서 보안상의 유로 접속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은 컨테이너가 있습니다. 볼까요? 워드프레스가 담겨있는 이 앱 컨테이너는 외부에서 접속 가능해야 돼요. 하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앱 컨테이너만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겠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는 앱 컨테이너의 80번 포트와 호스트의 8080 포트를 연결시켜서 8080 포트로 접속이 되면 8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웹서버가 접속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P옵션을 사용해서 8080이 80이다 라고 지정하시면 되고요. 도커 컴포즈에서는 포츠 지시어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에 든 정보들을 필요하거든요. 그 정보를 이렇게 환경 변수로 지정을 해줬습니다. 이것과 똑같은 작업이 Environment를 통해서 가능해요. 그런데 여기 워드프레스 입장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때 데이터베이스의 주소를 호스트에다가 지정을 하는데요. 여기에다 IP 같은 이름들을 적는 것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에 이름인 db를 적으면 접속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네트워크라는 걸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WordPress Underbar Network이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 Docker Network Create WordPress Underbar Net 이라고 하시면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 데이터베이스 컨테이너를 그 네트워크에 연결을 시켜야 돼요. 그건 어떻게 하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라는 옵션에 WordPress Net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이 컨테이너가 네트워크에 연결돼요. 그리고 WordPress를 연결할 때도 마찬가지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옵션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점은 Docker Compose에서는 네트워크를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이 작업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Docker Compose를 만드는 순간에 자동으로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이 생성한 컨테이너들은 그 네트워크에 자동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웹브라우저에서 http-localhost-8080이라고 치고 엔터를 치면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펴보자고요. 자, 일단 호스트의 8080 포트로 들어오면 그것이 80번 포트에 연결되어 있는 앱 컨테이너로 접속이 연결이 됩니다. 자, 그러면 80번 포트에서 리스닝하고 있는 웹서버에 접속이 들어갈 것이고요. 웹서버는 PHP에게 그 요청을 넘기고 PHP는 바 따따 따따 HTML에 위치하고 있는 PHP 애플리케이션을 읽어서 거기에 있는 대로 동작하게 될 거예요. 자, 그때 코드에 예를 들면 MySQL Connect DB 그리고 WordpressUser123456 이라고 하는 정보를 입력했다. 여기 첫 번째는 호스트 네임이에요. 자, 그러면 이 DB가 어디에 있냐 같은 네트워크에 접속되어 있는 DB라는 이름의 컨테이너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접속이 됩니다. 3,306번으로 자, 그러면 3,306번에 리스닝하고 있는 MySQL 서버가 그것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MySQL 서버는 bar in MySQL 이라고 하는 디렉토리와 연결되어 있는 DB 데이터라는 폴더에서 데이터를 꺼내서 그 결과를 PHP에게 줄 것이고 PHP는 웹서버에게 응답할 것이고 웹서버는 다시 웹브라우저에게 결과를 알려주면 위의 웹브라우저에는 워드프레스가 실행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도커 컴퍼즈 정말 좋죠? 이제 여러분은 컴퍼즈를 이용해서 복잡한 컨테이너들의 관계를 명확하게 문서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손쉽게 컨테이너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어요. 또 많은 것이 필요하다면 지식지도 서말로 찾아와 주세요. 필요한 지식이 손닿는 곳에 놓여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뭐 해야 되나요? 축하해야죠. 축하합니다. 끝!